만다라바 리조트 최대 강점은 바로 5개의 멋진 수영장입니다. 해변까지는 700m 정도로 까롬비치까지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긴 한데 매시간마다 무료 셔틀버스가 이용이 가능하니까 그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조식을 먹을 수 있는 촘탈레이 레스토랑입니다. 로컬 음식부터 세계 각국의 음식까지 다양한 요리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이 언덕에 자리 잡고 있어서 푸릇푸릇한 스푼 물론 바다 전망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시원한 바람과 멋진 전망을 즐겨보세요. 만다라바는 규모가 워낙에 큰 리조트다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지도 확인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카드키와 함께 작은 맵이 제공되었습니다. 객실 중에는 시펄 프라이빗 풀 액세스 룸이 가장 인기가 있는데요. 이 객실은 수영장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객실입니다. 또 각 객실에는 전용 자쿠지 스파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장점이나 단점은 바로 위치인데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만큼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전망은 좋은데 로비와 객실 입구까지가 굉장히 멀며 가파른 언덕이 위치에 있어서 도보로 다니기엔 좀 어렵습니다. 로비에서 무료 성태후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본 룸에 해당하는 시판 디럭스 룸에서 저렴하게 이용했습니다. 시판 디럭스 룸의 장점은 바로 로비와 가깝다는 점인데요. 또 곳곳에 5개의 풀이 위치했기 때문에 수영장을 이용하는데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넓은 실내와 빠른 와이파이로 쾌적하게 지낼 수 있었고 무엇보다 미니바 가격이 편의점 가격하고 그렇게 가격차가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했습니다. 첫날 스키 장난 아니었는데 오늘은 애들 놀 것도 많아 크지는 않지만 있을 건 다 있는 피트니스가 있으며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키즈 플레이룸도 갖추고 있습니다. 탁구장과 당구장도 있어서 아이들 뿐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오락시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cere chats 애들 용 당구도 있어요? 이나 삼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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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집이ш이 오오오오오오오 수우 취한 1 되 겸 수우쬬? 하하하하 수우쬬, 하하하하 아 근데 못 알아보겠다 어 그런데 여기서부터 바뀌라니네 아 부럽다 수영하면서 가장 많이 이용했던 풀바는 오성급 리조트치고는 꽤 합리적인 가격으로 식음료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해피아워 시간을 잘 맞추면 50% 할인된 가격으로 칵테일 이용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이 맛에 오는거지? 응 아 망고 아 망고지지 잘라서 먹을 수 있나? 50분은 손으로 까지 손으로 까죠? 아 진짜? 망고 너무 분복을 하는거 아니야? 나 그거 안먹을래? 저거 안먹어요 음 리조트 내에 있는 치바스파는 다소 비싸서 저희는 이용을 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저희는 만다라바에서 도보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렛츠 릴렉스 스파를 이용했습니다 여기는 합리적인 가격에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마사지를 즐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디 가시나요? 현지 가이드 같은데? 현지 가이드를 무시하는 바람 아니야? 일회용 그 뭐야 저거 줄 줄 알았더니 안줬네 면도기 그래서 일부러 면도기 안갖고 버티지 뭐 왔다 저희는 마사지 받으러 갑니다 시간짜리? 네 시간짜리? 네 시장은 엄청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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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 어땠는지 소감 한마디 간만에 부재집니다. 정신을 못찾게 처음에 여기 허벅지에서 완전히 마탱이가 갖고 아니 되게 조심스럽게 하는데 되게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실어 창밖으로 하다가 중간에 팔꿈치로 한 번씩 올때가 있거든 거의 같이 했는데 너무 아파갖고 아 근데 등은 진짜 최고였어 마사지 인정 그래서 입 딱 눌렀을 때 삐끗해지는 부분 있지 아 나 그거 나 좋아하는데? 난 너무 좋던데 이거 안 그래도 등 근육 되게 안 좋은데 삐끗이그 하잖아 그때 기분 너무 좋더라고 진짜로 팁 더 줄 의사 있었어 아 진짜? 너무 시원했어 완전 만족 그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는 야 팁 부족한 줄이 있긴 하지 어 나쁘지 않게 준 것 같아 좋아하시더라고 반번에 또 갈 의사 있으면 90분 이상이고 무조건 2시간 추천 그래야지 전신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2시간은 해야지 내일 또 한 번 150% 만족 아 이거를 싱가포르 야시장이나 이런 데서 먹어야 했는데 그럼 얼마 어떻게겠어 싱가포르 야시장 처음 가서 나 혼자 거기 사람 진짜 많은데 그냥 나 혼자 이거 시키고 맥주 2,3병 까고 나온거야 고고고고 고고고 찍힌 찍혀 와 별 쏟아지는데 만다라바 리조트에서 700미터 떨어진 까룬비치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맑아서 진짜 까룬비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녁 출국 예정입니다. 늦은 밤에 출국하기 때문에 리조트 리셉션에서 레이트 체크아웃을 요청했습니다. 레이트 체크아웃을 하려면 1박 가격의 50% 정도의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까룬비치와 리조트 풀을 오가며 남은 마지막 하루를 즐겼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성급 만두 만다라바 리조트 앤 스파 어떠셨나요? 태국 푸켓 여행을 준비하신다면 9만원대의 만다라바 호캉스 추천드립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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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